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인데 한번 여러분들과의 라디오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비가 그쳤어요. 햇볕도 쨍쨍쨍 쨍고 거의 햇볕이 반 들어왔습니다. 구름 반, 햇볕 반. 날이 캐청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오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슬금슬금 또 어두운 밤이 깔리겠죠. 저녁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이번 시간에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새로운 또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타 종목, 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가 요즘 상황이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볼게요. 눈에 띄는 기업이 있어요. 알고 보니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기업도 잘 나가다가 요즘 보니까 주가가 반토막 닿았어요. 반토막. 이게 반토막까지 나야 할 이 사태, 이 지경까지 왜 갔는가. 상당히 참 의아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저는 그래요. 결론은 우리 경영진들. 경영진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경영진들이 잘했으면은 주가 하락까지는 안 나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영진들이 잘해야 돼요. 총수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셀트리온이나 예전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경영진들이 잘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또 비유해서 보면 삼성들도 마찬가지야. 삼성도 우리 경영진들이 잘해야 하는데 경영진들이 어설프게 해버리면은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주주들한테 다 오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폭락하는 거지. 하여튼 웃깁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주주총회 때 상당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또 뭐라고 했을 거예요. 큰소리치고 욕도 하고 장난이 아니게 비판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그 셀트리온도 주총회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셀트리온의 기우성 대표죠. 기우성. 기우성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인 것 같아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일정기간 회복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딱 보니까 카카오 따라 하는 것 같아. 카카오. 카카오도 주가 완전 죽 썼죠. 그다음에 새로 부임한 새로 취임할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자기도 이제 최저임금만 받겠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최저임금이 아니라 딱 일환 받으라. 일환. 일환 받으면 한 달에 일환. 그 정도는 해야지. 최저임금까지 받는 것도 좀 쪽팔리는 것 같아요.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환만 받으면 돼.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 봤나? 주가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달에 일환만 받겠습니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서정진 명예회장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합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기부회장은 25일 오전에 인천에서 열린 제31기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의 경우에 받았던 그 의혹이 올해 마무리됐고 이제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가 제자리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 경영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 대기인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엄청 많지. 일정이 아니라 엄청 많다. 내가 볼 때는. 그 셀트리온 주가 하락에 대한 그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주주 여러분에게 이제는 뭐 최저임금을 제안하신 것에 동의한다. 주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최저임금만 받으라고. 이날 보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제 기부회장하고 서진석 이사회의 의장을 향해가지고 주가 하락에 대한 그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정고점이 3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을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당연히 35만원 갈 때까지는 최저임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동안 얼마나 죽 섰어요. 내가 볼 때는. 주가가 35만원을 넘어서면 그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해 받겠다는 그런 책임 경영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 주주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하네요. 이렇게 날카롭게 했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주주총회 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해가지고 차라리 삼성전자 그 경영진들 사장들 부회장하고 야 니들 무보수 해라. 주가 오를 때까지. 그런 그렇게 좀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야지 정치 똑바로 차려가 하지. 연봉을 막 수십억씩 받았고 내면서 주가는 나몰로라 하고 지오에서 사퇴나 일으키고 이게 다 누구 책임이야? 이게 무슨 주주들이 잘못한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이날 그 주총회에 참석한 오윤석 소액주주 연대대표가 지난 4년간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회계감리 문제가 우여곡절 때 해결됐죠. 해결됐는데 그 40만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반투막이 아니라 65%까지 빠진 거야. 65%까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주주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 최근에 그 카카오 대표 등은 주가가 일정 가격으로 상승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더라고. 하여튼 그런 책임경영 자세를 보이라는 거야. 책임경영 자세를. 부회장도 의장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부회장이 우리 주주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주들이 힘들어하시니 그 제안에 동의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대표이사 같은 분들 최저임금만 받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월급 갖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하셔야 돼. 하여튼 주주들은 이날 그 자사주를 활용한 스톡옵션 및 그 자사주 소각 등을 요청을 했는데 그 기부회장은 당장의 주가보다는 회사의 미래를 봐달라고 호소를 해요. 회사의 미래를 봐달라. 그 스톡옵션의 경우 자사주를 활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으면서 자사주 소각의 경우에 바이오 산업 특성상 그 M&A가 활발한 만큼 자사주 소각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기부회장이 그 이 분야 산업은 M&A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회사와 결합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주주들은 서운하겠으나 길게 보면은 미래 비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도 보니까 M&A가 미래에 그 가야하는 전략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그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꿈에 불과했다. 꿈에 불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자사주 소각이 단계 효과도 물론 있겠는데 소각보다는 향후 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봐달라고 하죠. 대표이셔라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기부회장이 그 다양한 그 변이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치료제를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치료제 그 레키로나주 있죠. 레키로나주는 오미크론에는 중화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모든 변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만병통치약처럼 치료제가 나올 수는 없지만은 오미크론 등 그 여러 변이에 효과를 보이는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칵테일 치료제 참 이름 재밌죠. 하여튼 셀트리온이 이제 앞서서 그 흡입형 항체 치료제인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주인 CTP63을 추가로 해가지고 약간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이죠. 그 3상 시험 계획을 보스리아랑 세르비아 등 유럽 국가에다 제출한 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기까지는 한 2년 걸렸다는데 그러면서 판매 입장에서 보면은 한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코로나가 풍뚝병으로 자리 잡으면은 조건부로 허가를 받는 전략으로 접근해서 빨리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날 주주총회에서 전화 연결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대면으로는 했고 전화 연결로 나타나가지고 최근에 분식회계, 주가 하락 등 관련해서 죄송하다고 언급을 하고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후배들이 본인이 똑바로 했어야지 본인이 똑바로 해놓고서 후배들한테 자꾸 사면 되나 하여튼 그래요. 현재 그 기업가치가 저평가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를 들었다. 그래서 명예회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대주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래서 실적으로 견인해서 과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와 일각에서도 제기하는 그 자식 사전증여 문제하고 합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는데 서회장이 제 가족들은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다. 셀투리에는 주식이 한 주도 없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편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내가 죽으면은 국영기업이 될 것이다. 국영기업 국영기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한테는 사전증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딱 잘라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셀투리온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주들 뜻에 따라서 나도 대주주로서 동의한다면서 그 반대 주주가 많으면 그 회사가 그 해당 주식을 다 사들일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찬성해 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최저임금보다 아깝다고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보다는 그냥 아예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냥 1원 받든지 명의상으로 1원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경영인들의 그 마인드 확고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셀투리온 사태를 보면서 저도 또 있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도 똑같아. 이재용 부회장의 무부수지만 밑에 노태문이나 이런 뭐 한일찬 부회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수십억 받을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한 뭐 최저임금 받든지 한 1원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10만전자 갈 때까지 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님 꼭 좀 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꼭 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셀투리온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왔고 한번 참고하십시오. 셀투리온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